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S&P500 편입을 앞두고 JP Morgan 보고서나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JP Morgan은 그 애널리스트 분께서 워낙에 차이나 리스크를 조금 예민하게 보는 편으로 유명을 했었고 특히 이제 니오 쪽에다가는 우호적으로 거의 이제 뭐 감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테슬라를 싫어하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모든 거에는 다 배울 것이 있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많은 수요가 중국 시장 내에 전기차 성장률 만큼 그 MS를 계속 마켓시어를 계속 유지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도 섞여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는 꾸준히 유의하면서 봐야겠죠 그런 의미 중에 하나로서 테슬라가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와 정확하게 연결된 쪽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 자체도 빼놓을 수 없으면서 중국 시장도 좀 만족을 시켜야 되는 그래서 예전에 베런지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베이징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일론 머스크의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봤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리스크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가가 나온 제퍼리스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약간 애매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투자의견을 홀드로 내렸다고 해서 다운그래드 했다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나쁜 쪽에 주로 많이 실리고 있죠 JP모건이랑 같이 해서 뉴 스트리트랑 그런데 PT 자체는 500달러에서 650달러로 올렸거든요 물론 이제 650달러로 올렸더라도 현재 주가에서 업사이드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면서 투자의견을 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애매한 그런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퍼리스에도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 테슬라가 산업구조상 정치적인 환경을 볼 때나 중국과 워싱턴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대해서 나오면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설계부터 제조까지의 엔지니어링 능력이나 직접 판매하는 유통방 등까지 해서 여러가지 테슬라가 가진 장점들을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꽤 유의미한 경쟁 역량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비타 예상을 높여서 전체의 프라이스 타겟을 500달러에서 150달러 올린 650달러로 늘렸는데요 케파를 이제 아무래도 엄청나게 늘려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본직입약적인 산업이니까 테슬라의 마켓쉐어가 완전하게 이제 지배적일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을 바라보면서 제퍼리스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기가베를린에서 처음으로 4680세를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입장이나 가이코 타이키샤의 페인트샵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테슬라의 외줄타기 포지션을 조금 강조를 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과 10일 사이에 아무래도 이제 럴셈 1000그로스 가치주 밸류로 봤을 때 이렇게 두개를 놓고 봤을 때 9일과 10일은 전체적인 조금 로테이션이 발생했다고 보는 그런 시각들도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약간의 전체적인 조정이 있던 시기에서 성장주를 많이 올랐던 데들이 조금 더 많이 빠졌고 밸류주들이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로테이션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S&P와 다우지수는 각각 0.8%와 0.4% 내렸는데 러셀 가치주는 당시에 0.1%의 낙폭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비슷해졌죠 S&P 편입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편입을 앞두고 많이 오른 것도 맞고 뭐 어찌됐든 오를지 내를지는 50대 50의 예측이고 변동성이 높은 쪽으로 간다는 부분은 꽤 높은 확률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쨌든 정말 테슬라의 쇼셀러 저는 이제 공매도의 시장 기능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단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없습니다만 특히 테슬라의 쇼셀러에게는 올해에 이제 도저히 이기기 힘든 거의 개미가 세력이 되어버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주식 공매 전문가가 CNN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올해 테슬라 쇼셀러와 비교할 수 있는 손실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얼만큼이냐면 미국의 항공업계 전체가 올해 이제 YTD 첫 9월 동안 242억 달러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체 인더스트리 내에서는 최악의 손실액이었는데요 테슬라의 공매도 손실액으로만 본다면 이게 이제 35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포드의 지금 기업 가치가 358억입니다 그러니까 포드의 기업 가치만큼이 올해 이제 날아간 것이죠 어쨌든 아직도 총 주식 수중에 쇼셀러가 들고 있는 비중이 한 6% 정도 되는데요 이는 이제 보통의 팬기업들 공매도 비중이 한 1%에서 2%임을 감안할 때 아주 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공매도 총 손실 1위부터 3위까지를 조사를 해서 세워봤습니다 테슬라가 35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애플이 58억 달러, 아마존이 56억 달러였는데 그중에 테슬라가 11월에만 손해를 끼친 금액이 85억 달러였기 때문에 11월에 미친 것만으로도 나머지 두 기업을 그런 어쨌든 압살할 정도로 하얗게 불태운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제번에 저번에 언급하면서 시가에 한 번에 던지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전보단 조금 더 천천히 던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된 게 이전보다 더 빨리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멋져 근데 테슬라가 원래는 이제 9월 4일부터 9월 9일 이제 중간에 이틀은 토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총일 72시간 동안 팔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던지려나 싶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더 빨라졌어? 그래가지고 하기사 이제 여러가지 악재에도 하반경직성이 뛰어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가 매매로 하기에는 지금이 최상의 자본조달로 꼽힐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가 어쨌든 연평균 30%씩 성장하는 것을 처음에 이제 목표로 했던 만큼 앞으로 점점 더 예상되는 자본지출이 많기 때문에 증자 같은 경우는 꾸준히 볼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만 그래서 2월에 20달러를 조달했고 9월에 50억 달러 그리고 12월에 50억 달러를 조달하게 됨에 따라 총 120억 달러만큼의 보통주 매각 유상증자가 이뤄졌습니다 전기차 섹터는 요즘에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버블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면 어쩔 수 없이 일종의 이제 버블이 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가 쌓인다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미래라는 얘기도 될 수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압력밥솥 안에 그런 고압처럼 이 가득가득 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조금만 삐끗하더라도 큰 실망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에 부응을 하게 되면 자본지출을 확대하는 등 크게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쭉 뻗고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것처럼 사내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던 것처럼 자본지출을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바꾸고 원가 절감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절벽에 있는 것처럼 계속되는 노력으로 증명해야 되는 시기임을 일론은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테슬라는 굉장히 영리한 방법으로 오버슈팅이 낄 때마다 자금 조달을 잘 해오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시기마다 자금 조달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도 가장 바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최근에 유증은 12월 8일 50억 달러만큼을 유증하면서 총 가치 대비 0.8%의 희석이 일어났습니다 ATM 오퍼링을 해서 시중가로 계속 자금 조달을 했고 그 결과 현금성 자산은 3분기 145억 달러 수준에서 195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주 사용처는 기가 밸린 배터리 라인이라든지 여기가 늘리겠다고 얘기도 했고 시기적으로는 이제 파일럿 플랜트 규모를 몇십 배로 키워야 하고 하드웨어 칩이라든지 그리고 도조의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 비용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는 8월 31일 17.3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했으며 총 희석량은 9.4%의 희석을 보였습니다 ADS 미국 예탁증서가 대신하는 증권이죠 ADS 기준으로 1억 주를 공모가 17달러에 발행했으며 그 결과 17.3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시행했습니다 주 사용처는 지분 정비와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것을 위해서 주로 쓰였고 이제 이거를 뭐 세그먼트로 좀 나눠본다면 총 6억 달러 34.6% 정도는 니오 차이나의 자본을 합충해서 쌓고 그리고 지분율을 확대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3.5억 달러는 이전에 약속을 했었죠 니오 차이나의 소수 지분 보유자에게 지분 구매를 실시했던 점 마지막으로 7.8억 달러 같은 경우는 45.2% 전기차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니오는 모빌아이의 슈퍼비전 솔루션을 갖고 이제 지리 자동차처럼 L4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은 샤워펑처럼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는 중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모빌아이 솔루션대로 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샤워펑은 12월 7일 2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계획했고 총 5.3%의 희석량 정도로 되며 ADS 기준 4천만 주에 발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이제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대략 현금성 자산이 3분기 기준으로 18억 달러였는데 38억 달러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주로 쓰이는 목표처를 밝혔던 데는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유통망 기술 협력이나 운용자금 확보를 위해서 쓰인다고 했고 6억 달러 정도가 차량 및 기술 개발 그리고 나머지 6억 달러가 차량 유통망 확보 4억 달러는 전기차 기술 협력과 나머지 4억은 거의 이제 쌓아놓는 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샤워펑은 그리고 이번에 노르웨이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유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대략 이제 유통망 확보 쪽에 조금 더 쓰이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샤워펑 같은 경우는 자체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기도 하면서 아마 p7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iq 모빌아이 iq 사용에서도 같이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샹 리오토는 12월 4일 16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했고 이제 5.2% 희석이 있습니다 ads 기준으로 4,700만 주의 발행 계획을 발표했고 그중에 이제 30% 4.8억 달러는 전기차 기술 개발에 3.2억 달러는 배터리 전기차용 전용 플랫폼 확보에 3.2억 달러는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데 쓰여 있고 4.8억 달러는 투자처는 미상입니다 아마 운용자금으로 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byd는 12월 1일에 홍콩 h주식의 20%를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총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한데 byd는 홍콩 h주에 상장된 게 있고 중국 a주에 상장된 게 있습니다 근데 홍콩 h주는 중국 a주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20%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은 대략 한 6.3% 정도의 희석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여기도 투자처 비중은 미상이고 어디다 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주로 이제 투자 설비 확충이라든지 연구개발 투자, 부채 상환과 운용자금 확보에 주로 쓰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눈이 전기차 섹터로 몰린 시기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같이 나오게 될 전망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마진 사람들이 바라는 성장률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테슬라는 특히 내년에 하드웨어 4.0이나 도조 그리고 기가베를린 4680의 셀라인이 정말 확정적으로 들어가고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대략 릴리버리 예상치가 100만대 정도에서 135만대 정도가 예측되고 있는데 이것까지를 만약에 모두 만족할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 중 테슬라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요즘에는 디즈니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끝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려보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블 히어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쨌든 컨텐츠 파워가 굉장히 세면서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사와야 하는 입장이고 하지만 디즈니는 인하우스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요즘에는 이제 생각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많이 오르긴 했죠 물론 그렇지만 디즈니월드는 나중에 여행 수요에 대한 이제 오프라인 이연 소비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보게 된다면 뭐 좀 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영자의 리더십이 최근에 돋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한번 뭐 생각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란 이었습니다